1. Alberta 아싸 아싸 끝까지 아싸 누구라고 아아아 한번 아마도 가는게 이상이라면 맹쓰니ект 지금까지 ilever 가지고 가끔은 섭섭하고 가끔은 서운해해도 예진이냐 끝까지 갑시다 자매조기 거버린다만 어차피 산다는 건 그렇게 아뇨 아무도 싫은 밤에 사랑하며 살겠소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가끔은 섭섭하고 가끔은 서운해해도 가끔은 끝까지 갑시다 가끔은 섭섭하고 가끔은 끝까지 누구나 소리질러 나둘세 잠시와 알다 하는 게 희생이라면 매진이나 끝까지 합시다 가끔 답답하고 가끔은 속상해도 매진이나 끝까지 합시다 매진이나 끝까지 합시다 장애절이 거버린다만 다 많은 게 희생이라면 어차피 상당은 그렇게 아니여 다 당신과 내는 사랑하며 살겠소 당신 빠르게 사랑하겠소 매진이나 끝까지 합시다 남은 인생이 끝까지 합시다 한 번 더 남은 인생이 끝까지 합시다 박수로 소리 질러 Fishman 간을 Anytime 감사합니다.